어디서 드시나요? 김치코 김치찜 김치찜 김밥 밥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다 와 잘한다 요리에 한대 무슨 말이야 그게? 이 고기 이렇게 충분히 뿌려줬다 불게 그냥 드라이허블 이는 완전 익으면 4줄이 있는건 안좋은데 이 정도 됐을때 한 번정지 와 너무 좋아 그리고 또 쎈이 힘든건데 그래서 꼭 스트레이나 겉지같은데 뚜껑같은거 호일이나 뚜껑같은거 하체를 넣고 익혀주면 그리고 눈에 좀 수분이 있는것들은 이렇게 뜨고 이렇게 만들고 여기 남을때 소금을 넣어주세요 소금을 넣어주세요 소금은 소금을 넣어주세요 소금은 고춧가루 소금을 넣어주세요 소금을 넣어주세요 이제 완성 우와 다 됐다 우유 소금을 넣어주세요 소금을 넣어주세요 우유 소금을 넣어주세요 고추냉이 소금을 넣어주세요 우유 소금을 넣어주세요 뉴욕스테이크 아웃 부스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콩스테이크 맛있어? 맛있어? 진짜? 응 음은 내가 잘하는데? 엄청 잘 익었어 맛있지? 응 맛있다 감자는 케찹이라 진짜 너무 맛있다 와 잘한다 요리의 한뜻 무슨 말이 할게요? 이 고기 오 너무 아쉽다 너무 밥이 쪼꼼이야 짠